그래서 이 개새끼 또 내 이름 존아 썼어요. 개새끼 개새끼. 저는 돈을 좋아해요. 돈 많이 주세요. 이게 우리 버터입니다. 어제 선생님이 롤라 머이 렐럽 썩검믄에서 이방측 가이를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버터이가 렌꿈쌤 했어. 내가 보여줄까? 이 아줌마 이 많아이 콤떡중합만 윗무하고 있어. 내가 이걸 펀틱 해줄게요. 여러분 잘 봐. 첨럽 썩검믄 합방측 가이 콤떡중합만 윗린띵이 드나잇. 이게 우리 버터입니다. 자 딱 보면 내가 자비언서에 대한 한이잖아. 내가 펀틱 해줄게요. 이게 낙서. 낙서라고 하죠? 낙서라고 뭐지? 낙서가 낙서. 윗린띵. 윗린띵. 윗린벌이. 오케이. 이거 내가 숭가이 윗린벌 망이죠. 나는 오늘 쯔이벌 해보겠습니다. 왜 망측 가이를 하는데 그 윗린벌 터이냐. 이거는 덜 노안이 윗린벌입니다. 윗린벌 이탕라인 윗린벌 이렇게 윗린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즈이 해타이니까 이탕라인 문실문실들 이렇게 하다가 뜨니에 이제 년 건이죠. 우리 건트 하이고 주원인 건트바. 근데 여기 최북남이 있어요. 이거 우리 아빠입니다. 뭐꼬아 터이에요. 내가 생각해서 왜 우리 아빠 이름을 썼지? 근데 우리 아버지가 썰라 썰라 썩 썩 콤틱 터이만 썰라 틱 버터이에요. 썰라 귀첩을 해요. 그래서 아 이게 여기에서 아 이제 이해됐어. 여기는 이제 가먼이랑 너의 똣. 여기서 너의 콤톱 이렇게 해서 네일로 쓴 것 같아요. 어디 또 보자. 투이 이거는 이제 땡과 버터입니다. 투이니까. 근데 이 바보는 두이라고 썼습니다. 바보 새끼. 두는 너너너저 이런 발음이죠. 바보입니다.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. 36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룰빛 했어. 근데 또 이 상황을 봤습니다. 이 만화의 빌링 디나이. 이거. 오 마이 곧. 이 사람 이렇게 썼습니다. 오 마이 곧. 시발 이게 뭐예요.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였어. 오 마이 갓이었어. 오 마이 갓이었어. 이것을 오 마이 곧이라고 썼습니다. 이 바보 같은. 이 바보 같은 아줌마. 한국말로는 곧이 아니라 갓이라고 써요. 오 마이 갓. 이렇게 씁니다. 지금 나 이거 니힝 하고 있죠. 이따가 아줌마한테 보내줄 겁니다. 고시바. 이 바보 같은. 그 다음에. 내가 또 이렇게. 성띵을 해봤어. 이게 갑자기 또 내 이름이 나옵니다. 그거 땡터예요. 어. 근데. 아 이거 씨X 뭘까. 이거 뭘까. 이 아줌마. 뭘 한건가.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씨X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너네 이거 알아. 내가 이거를. 이해가 됐어요. 저주인형. 너네 이거 알아요. 이거 있잖아. 이거 있잖아. 이거 있잖아.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를. 우리가 닝니나 자오로 이렇게. 팍팍팍 하잖아. 그러니까. 천럭. 뜨니은. 어. 니자토이. 뭐지 어디갔어. 니 베토이. 그러니까 이거. 이거를. 펜으로 한 거야. 개새끼. 죽어 죽어. 이렇게. 팍팍팍 한 거야. 이렇게. 개새끼. 막 이렇게 한 것 같아.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. 뭐. 뭐. 이렇게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. 뭐. 뭐. 이렇게 열심히. 한 것 같아. 그러다가. 찰라. 이게. 멋덕중으로 한 것 같습니다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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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. 이 뒷장도 있어요. 내가 이거 봤는데. 뒷장도 있는데. 어. 갑자기. 또. 또. 뭐가 있었냐면. 또. 치아세를 해줄게요. 이. 아줌마. 갑자기. 또. 심심했어. 이제. 공부하다가. 심심해. 그래서. 이제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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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디. 가방 가방했어. 드디어. 갑자기 이게. 이게. 특대입니다. 저는. 돈을 좋아해요. 돈 많이 주세요. 이게. 이게 우리 버터입니다. 이 아줌마 공부 안하고 밀린 띵하고. 선생님이 번 띵 해봤습니다. 이 덤블릭과 버터일테라. 그래서 어제 이거를 내가 주웠어요. 이냐, 이냐. 그래서 이나이. 이만하니, 빈스일테라. 이랬다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.